이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하드웨어 가운데 하나인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간바레차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5세대하고 6세대는 어떤 차이가 있냐. 5세대는 상품명이 HBM3입니다. 이는 익스텐드고 6세대는 HBM4입니다. 아직 시판이 되지 않았고 2025년도에 시제품이 나오고 2026년부터 여러분들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로드맵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엔지니들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시간 싸움이니까. 6세대가 이제 상용화가 2026년대 6세대는 16천까지 올리는 겁니다. 16천까지. 5세대 12단은 이번에 이제 3월 말에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가 공급한 것이 12천인 8천으로 알고 있는데 12천은 뭐냐 12천. 20기가바이트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삼성전자하고 거의 간발의 차이입니다. 5세대 HBM3는 2024년 1월 양산 라인 가동 3월 엔비디아 공급 시작 공급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공급 가능 그렇게 이제 작업들이 진행되는 거죠. 어떻든 여기 보시면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붙는 아예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연산 기능까지 일부 분담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 김종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분리되어 있다가 HBM, D램을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 연산 속도를 높인 고성능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함께 조립되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하는 AI 가속기, AI 엑셀레이터가 된다. 여기서 이제 가장 앞서가는 엔비디아의 9모델 지금 한참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호프 200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곧바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이 블랙웰 100, 블랙웰 200 이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AI 가속기입니다. 그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공급받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다가 자사의 이런 GPU를 넣어가지고 결합시킨 거기다 CPU가 더하게 되면 AI 컴퓨터가 되는 거죠. 거의 AI 컴퓨터에 가깝게 되어 있는 AI 가속기가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AI 가속기, AI 컴퓨터, 슈퍼칩이라고 부르는 AI 컴퓨터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상품명이 엔비디아의 호프 100, 2022년 또 5월에 출시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제조공정은 40nm의 나노미터니까 10억분의 1mm 나노라라는 것이 그다음에 인텔 가우디 모델 2021, 3월 얼마 전에 나온 거죠. 17나노미터 점점 더 정밀해진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하 1, 5나노미터 시장 주도권은 엔비디아의 호프 100이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지만 자체의 GPU를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가속기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마하 1은 엔비디아의 호프 100에 비해 10분의 1 가격이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삼성이 굉장히 좀 선전해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AI 가속기. 메모리 분야인 hbm과 gpu의 결합체. 거기다 cpu를 합치게 되면 AI 컴퓨터, AI 수프칩. 그걸 여러분들 수천대, 수만대를 연계하면 데이터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 전선에서 대한민국의 두 개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거죠.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네요. 10억분의 1. 10억분의 1. 여기 보시게 되면 100나노미터가 바이러스 크기네요. dna 분자의 직경이 약 2나노미터. 점점 공정이 세밀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1.7, 1.8나노미터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살펴보죠.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대만 반도체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한 그런 글이 있네요. d램 칩을 겹겹이 쌓아 실리콘 관통정극기술, tsb기술로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다. 칩 사이에 수천 개의 미세 구멍을 뚫어 수많은 데이터 전송 동로를 구현해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은 로직다이. 로직다이 위에다가 올리는데 이 로직다이를 이번에 대만 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가 협력해서 처음부터 6세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관계에 들어간다. 메모리 칩을 장착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칩과 기판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한 것이 인터포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이 패키지 기판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면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ai 훈련 학습이죠. 추론에 필수적인 ai 엑셀레이터 ai 가속기에 탁재되는 고대 역풍 메모리 hbm을 sk하이닉스에서 공급 받아서 대만 반도체 tsmc의 패키징 를 맞추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gpu도 tsmc에서 제조를 하는 겁니다. ai 가속기의 실제 연산을 담당하는 gpu 위탁 역시 여기 나오네요. tsmc에서 담당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계한 gpu도 tsmc에서 생산하고 대만계 조인 젠선아나하고 여러분들 대만계 온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본인들이 설계한 설계 도면에 따라 가지고 sk하이닉스에서 고대 역풍 메모리는 hbm3를 공급받아 3e를 공급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또 패키징하는 것도 tsmc에서 하는 거죠. 6세대인 hbm4부터는 엔비디아 맞춤형 hbm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설계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공급사 간의 끈끈한 협력 없이는 더 이상 칩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tsmc는 hbm4 기본 설계 작업을 6세대 작품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아주 아주 멋진 그림이네요. 이게 여러분들 아주 이게 이제 5세대 상품입니다. 지금 한참 팔리는 상품. 이거는 gpu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렇게 하죠. gpu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목표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hbm하고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가. 그래서 이 베이스가 되는 로직다이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각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꼭 같은 그림을 여러분 앞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로직다이가 있고 쌓아 올렸는데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기존에는. 5세대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6세대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다 바꾸는다는 겁니다. gpu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합체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반도체가 완벽히 하나의 칩으로 연결되어 한 몸처럼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5세대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로직 반도체가 인터포즐한 그릇 위에서 나란히 연결된 둘 사이를 연결한 기술이 천단 패키지입니다. 이 기술을 아마 이걸 패키징하는 기술을 co 뭐라고 부르던데 그 기술을 아마 2012년부터 대만 반도체가 갖고 있는 가장 특수 기술인 모양이에요. 패키징 기술을. 삼성전자는 그걸 i-cube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반도체는 co w 그렇게 부르더군요. 까먹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 이 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전략이 다 다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걸 다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사업 패키징 사업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그러지 못한 거죠. 보시게 되면 hbm4는 6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칩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hbm과 같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반도체인 gpu 칩 옆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방식으로 성능을 내고 있다. gpu 주요 연산 기능이 hbm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셈입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그런데 6세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hbm4 6세대를 시작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연산 기능 상당 부분이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로 옮겨와서 hbm과 함께 구현된다. 비유하자면 메모리 반도체와 gpu 가까이 붙여있는 수준을 해서 아예 합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tsmc와 대만 반도체나 sk하이닉스가 설계부터 협력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가 공동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tsmc가 엔비디아가 발주한 설계 도면에 따라서 gpu를 만들고 또 tsmc가 로직다이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 그걸 받아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 올리고 tsmc는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 gpu하고 hb를 붙여서 ai 칩을 완성하는데 이런 형식이 될 거다. 굉장히 귀한 그런 기사네요. 지금은 칩과 칩을 연결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첨단 패키징 공포를 tsm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잇따라 미국의 패키징 시설 건립 을 발표하여 관련 시장을 노리고 있고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사이 경기가 희미해지면서 협력 속에서 또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다. 항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패키징 기술이란 것과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칩과 칩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자르고 연결하고 이런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가 봐요. 이제 이 기사를 읽다가 패키징 기술이 참 앞으로 중요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패키징 기술에 관한